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한전 KDM 분산형 전원 종합 운영 시스템 정부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2030년 2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사용하여 전력 소비지역 부근에 분산 배치가 가능한 발전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출력 변동 사항으로 인해 전압 상승, 배전설로 전력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전 KDM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 종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발전량에 따라 저압 또는 특고압으로 배전 계통에 연계되는데 특고압 계통은 특고압 분산형 전원용 중개장치, AVM 기능부 단말장치, 주장치를 통해 전력 품질 및 발전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저압 계통은 저압 분산형 전원용 단말장치, 주장치를 통해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기준 전압을 초과했을 경우 단말장치가 인버터의 전압 제휴를 통해 배전 계통의 적정 전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고압 분산형 전원용 중개장치는 발전 정보 및 전력 품질을 취득하여 AVM 기능부 단말장치로 전송하고 AVM 기능부 단말장치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준 전압 초과 시의 전압 제휴를 통해 적정 전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저압 분산형 전원용 단말장치는 발전 정보 및 전력 품질을 취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기준 전압 초과 시 전압 제휴를 통해 적정 전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분산형 전원 종합 운영 시스템 한전 KDN은 분산형 전원 종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배전 개통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국가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이끌겠습니다. 한전 KDN 한전 KDN